하나 둘 셋 모카 오늘 먹어볼 음식은 순살만 공격 치킨과 까르보불닭입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순살만 공격 순살치킨 어떻게 이렇게 이건 무슨 버섯이야? 이거 망가닭버섯 망가닭버섯? 처음 들어보는구나 그럼 버섯이 이거 치킨 치자 보기에는 아주 먹음직스러운데 이거 싸먹는 거지 주완아 맛있어? 라면 싸먹는 거 아니야? 여보 먹기도 전인데 그냥 침이 막 이게 치폴라 그거래 양파 크림 음 음 음 여보 음 선택 잘했네 음 한 번씩 우리 치킨 먹은지 오랜만이지 음 음 음 음 아 치킨 맛있다 좀 맛있다 이거 매워? 순살만 치킨 먹고 먹어 괜찮아 음 저 무도 먹어 무 음 야 이거 싸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주완아 음 왜 싸먹는지 알겠어 음 와 진짜 맛있다 음 음 음 음 근데 치즈볼 먼저 먹어 아우 왜? 치즈 굳으면 맛없잖아 아 이거랑 먹으면 맛있겠다 아니 어 저 치즈볼 줘? 응 근데 치즈볼이 말고 그럼 뭐 줘 이거 좀 많이 달아줘 치즈볼이야 근데 이거? 응 응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버섯 넣었어? 응 버섯 아 버섯 먹어 아니 저 버섯 맛있는 버섯이야 응 버섯 있어 여기? 아니 없어 응 근데 왜 넣으라고 했어? 아 있는데 넣고에는 안 넣었어 음 음 버섯 눈청 찍으니깐 보자 뭐가? 버섯? 응 아 근데 이거 깔고 닭볶음이 그렇게 맵지가 않는데 야 아까 맵지였는데 음 응 아빠 엄청 매운데? 엄마 이거 물 안 넣은 거야? 아니 물 넣었지 역 얼마냐 주연아 치킨 먹어 응 우리 애들은 아직 안 먹는 엄마 근데 봉지함에 좀 더 안 매운 거야? 어? 아 우리 아빠는 엄청 매운데? 응 치킨 생각보다 많다 응 많아? 응 이건 파다 한 마리도 시킬 수가 있어? 응 이건 두 마리랑 아 광고도 한다고 그랬네 이거? 광고도 한다고 그랬네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았어 아 매워 지금 추천 광고라고 할까? 티비에서 광고하는지 물어보는 거야 티비에서 광고하는지 물어보는 거야 응 아 하하 너는 깔고 이거 많이 먹지마 치킨데? 치킨데? 맛있네 파다크 맛있다 죽다 산 느낌 아 아 죽다 산 느낌 먹어봐 응 맛있다 응 아 데리야키 소스지 그거 아 무슨 블랙크림 무슨 그거 같은데? 블랙크림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애들은 파가 이걸 안 먹겠구나 왜? 치킨 맛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조금씩 먹어야 돼 응 조금씩 먹어야 돼 아까 전에 내가 많이씩 먹어서 매운 거 아 아 주안이 의자가 좀 더 낫지? 당신 거보다 응 좀 낫다 응 소스 음 아 앗 네 아 으음 앗 아 아 으음 으음 음.. 이제 제법 날씨가.. 응 생활하자 응 응 차별아 해줘 어두워 아 그래? 응 어후 아빠 응 아까 학교 가는데도 응 원래 아침에도 막 되게 더웠거든 응 이제 천천하지 응 저 사안이랑 같이 가니? 응 아 이거 이렇게 싸먹으니까 맛있다 사안이 끝날 때 데리러 안 가 이제? 아 데리러 바로 가지? 응 치킨 먹어서 나 먹고 안 먹고 싶겠어 너 치킨 먹기 싫어 치킨을 먹을 소용이 없어 너 어차피 안 나와 너 여기저기 무슨 여기다 옮겨줘 당신 다 먹었지? 응 응 응 먹을 거야? 응 먹을 거야? 응 내가 이제부터 맵다고 안 먹을 거야 많구나 치킨이지 응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아빠도 아까는 아 맵다 이랬잖아 아빠도 알았어 배고파 그래 엄마는 다 한참 먹어봐 다음엔 먹을까 나 아 조금씩 먹을 나 조금씩 먹을까 또 조금씩 먹을수록 야 아 그 야 으음 으 오늘 그릇이 뭐 났어, 조아나? 그래? 뭐다 빠졌지? 그리고 마랫빵 3장 정도 될 것 같은데? 나 그만 먹을래. 다 먹어. 크림은 붕어빵이랑 제육끼리랑 것 같아. 붕어빵도 나와? 아, 붕어빵이랑. 이거 먹어봤을 줄 아나? 응. 맛있다. 소아님 못 만나지, 급식실에서? 대변에서 만날 때 있어. 아, 있어? 있어. 우리 밥 먹으러 갈 때 소아님 오일 때. 아, 그래? 그럼 인사해? 뭐라고 인사해? 안녕, 이래? 아, 안녕이라고 하겠어. 아, 그래? 거의 대부분 그냥 눈만 먹어. 진화진. 그치? 아, 이거 진짜 많다. 아, 이거 진짜 많다. 응, 많네. 자꾸 남기면 안 되는데. 어. 라면을 너무 많이 했나? 이거를 조금 먹으려면 라면을. 아, 맛있다. 먹어. 아, 그래. 아에서 먹자마자 지와는 안 돼. 응. 어, 매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아, 진짜. 와... 진짜... 물구나면 그냥... 모르겠는데 아 아 아 몰라 두군데 있는 것 같아 모르겠어 마지막으로 딱 한번 먹으면 이제 중화가 될 거야 근데 여기 있다 있다 중화는 치킨은 안 먹고 치킨은 안 먹고 치킨은 안 먹고 이제 안 먹었다 부럽다 배부르지 이거 어떡하지 배불러서 못 먹겠네 이거 엄청 많네 지점이 많아? 아니 좋아 뭐가 올라와 먹방? 응 먹방 이거 맛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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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지? 응? 네 편지는 구독자가 어마어마하구나 응? 뭐여? 구독자가 많다 하루 되겠는데도 막 수백만원 아 왜소 아니야 그걸? 네 구독자도 많고 조회도 많고 오오 이거 안 먹었지 이거 안 먹었지? 뭐야? 아빠 뭐야? 먹어 당신 너 먹어 어 뭐야? 왜? 엄마 이거 우리가 먹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아 맞아 어 이건 내가 참 작은이 먹어야 되겠다 응 어차피 땀 나니까 아빠 우리 이따가 영화 보자 영화? 응 이거 숙제해야 돼 그냥 영화 숙제 다 하고 맛있어 많아? 좀 하고 왔다고 잘못했대 잘못했대 잘못했다고? 죄송해 라면만 다 먹었네 지금 이것만 먹으려고 했으면 못 먹었을 거야 응응 이 정도만 먹었을 거야 치킨만은 못 먹어 느끼해서 저번에 막 부작고구멍 이렇게 막 진짜 막 가부장게만 해 근데 양이 좀.. 단무지도 먹고 많이 돼 맞아 양이 진짜 많다 이렇게 봐서는 한 줄에 얼마 안 들어있을 것 같으니까 되게 적어 보였거든 어쨌든 아이스크림도 먹었을 때 응 그래서 막상 오니까 양이 진짜 많다 근데 얘가 얼마 안 되는 줄 알았어 그치 금방 먹을 줄 알았지 금방 먹을 줄 알았어 엄마 그니까 라면 이렇게 있어 4개 다른 사람들은 라면은 4개로만 더 배치겠다 아 그래 라면 4개 치킨 2마리 라면 4개 치킨 2마리 라면 4개 치킨 2마리 너무 맛있다 아 배불러 그냥 먹어 그냥 먹어 그냥 먹어 남은 거는 또 먹자 어 그냥 먹어 아니면 이따가 이따가 엄마 이거 치즈 아니야? 이거 치즈? 어 치즈 감자 튀김이야 이따 영화 보면서 먹방 찍어서 2차로 올려 치즈 감자 튀김 너 이거 이제 숟가락으로 다 먹어 오우 치즈 감자 튀김 진짜 맛있어 나 또 먹어도 돼지 응 손으로 먹지 마 이따 영화 보면서 먹기 오늘 먹방은 되게 짧겠다 엄마 봐봐 이렇게 치즈 처음에는 뭔가 엄청 달거든? 엄마 처음에는 뭔가 달거든? 근데 갑자기 치즈 맛이 느껴지면서 맛있어 그래? 그래 까르보가 은근히 안 느끼하고 엄청 매콤해 엄마 엄마? 엄마 아니면 나 좋은 비주얼 생각났어 그래 까르보이 덮으면 또 간장찌개 같이 먹는 거야 오 좋은 알기 한데 근데 다 먹어버렸어 까르보 나도 알지 나 이거 하나만 먹봐 이거 그리고 껍데기 나 좋아 다 먹었어 조하나? 파 닦고 진짜 맛있다 그래 맛있네 맛있는데 배불러서 한번 먹겠다 엄마 이거면 영상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 응 서한아 일로와 이제 인사하자 오자마자 먹자 당장찌개 와 이거 진짜 길다 이거 아 서한아 너 손 씻어 손 씻고 올라가 응 나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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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뭘 거지? 너 인사하는 거 응 응 뭐야? 빨리 오자 너는 안 쥐었잖아 응 오케이 아이고 나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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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엄마 좋아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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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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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구독과 좋아요 알림조절 꾹꾹 꾹꾹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먹방 구독자님들께 한마디 구독자님들 드디어 방학이 끝났습니다